수술하고 오랜만이잖아 이렇게 장거리 여행하고 좀 이런거 그러니까 좋은가봐 그런가봐 어이구 눈이 막 스륵스륵 솔솔 잠이 오나봐 그런게 없다 눈이 감겨 스르륵 내가 여행 잘하네 응 여행이야 네가 여행 여행이야 잠깐만 잠깐 휴식하고 가는거야 잠깐 어? 그래 어딜 그렇게 가? 어? 어떻게 이런 황량한 곳에 왜 여기서 멈췄어? 어디 들어갈까? 어 잠깐 또 바람 쐈어 날씨 너무 좋다 경치 보고 있어? 굉장히 좋아한다 물 물 물이야 반짝반짝해 응? 응? 자 레나 화장실도 가요 어? 에이구 그래 레나야 우리 레나 잠깐 들어갔다가 좀 이따 엄마 아빠가 어? 챙겨줄게 엄마 아빠 금방 이리로 오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아저한테 인사하러 왔어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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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남자였어? 아니 여자인데 지금 출산은 절반인데 네 아 그래 응 어 아 얘는 반가운게지 응 아니 시골에 너 여기 어? 여기 업소인가 보구나 8배비를! 8배비를! 와우 잘생겼어 8배비를! 렌아도 할거야? 너는 너가 잘생겼어? 렌아야 그거 렌아볼 아니지? 자 보세요 이거 렌아볼 아니죠? 어? 저기죠 She's almost three 어, she's so young Yeah, she is 아래서 그늘진대서 어쩜 저렇게 아우 진짜 너무 좋아하다 그치? 엄마 그늘진대서 강아지랑 같이 그렇죠 그렇지 애기도 이쁘더라 아주 그냥 어드벤처네 우리 강아지 수고했다 우리 강아지 너무 많이 만났네 다시 일어났어 자다가 다시 일어났어 자다가 수술하고 오랜만이잖아 이렇게 장거리 여행하고 좀 이런거 그러니까 좋은가봐 그런가봐 어이구 눈이 막 스륵스륵 솔솔 잠이 오나봐 그런게 없다 눈이 감겨 스르륵 우리 강아지 렌아 수고했네? 응? 너 왜 못 정하냐고 어이구 주무셨구나 전화를 빅빅 찍을 때 하시는데 그래서 가고 나가셨으면 어떠해요 그러지 않아도 이녀석 할아버지 주무셨다 일어나셨는데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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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왜 나가? 아 그래 물 물 마시고 싶어서 그렇구나 목말라서 그렇구나 목이 말라요 물 주세요 저거 거기 저기 여기 올라가서 물 찾고 있었던거구나 너 저번에 여기 물그릇이 여기 있었다보니까 그거 찾았던거네요 깻잎 다 주실래 오 잘한다 마사지 엄청 부워라 오 대박 그래 오늘 재밌었어? 아니요 우리 응? 그래 유연아 잘 가 자 우리 저기 평판으로 나가자 자 완전 맛좋게 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녹초다 우리 지금 일어날 생각도 없어 울자